팬데믹 이멀전시 언임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영상에서 이미 UI를 신청해서 베네핏을 다 받은 분들도 이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PUEC 프로그램입니다 가주 고용개발국이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5월 27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26주 베네핏을 다 받고도 추가로 13주 동안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연방정부가 주는 600달러도 7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받았다 멈췄다를 반복하더라도 최대 13주 동안 베네핏을 올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0달러는 7월 말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요 2019년 6월 2일을 포함한 그 이후에 베네핏 금액을 다 소진한 사람이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요 5월 27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우편물로 설티파이 해야 될 편지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우편물로 발송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그 우편물을 따라서 그 설티파이 하면 13주 동안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DD에서는 원래 사용했던 그 UI 온라인 어카운트 있잖아요 거기에 접속해서 온라인상의 그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하고 설티파이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월 초부터 시작하는데요 대상자는 2018년 7월 이후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베네핏을 모두 소진한 사람입니다 2018년 7월 이후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이 사이의 베네핏을 다 소진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금액은 다른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연방정부가 주는 600달러도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7월 말까지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인데요 POA에 대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 세금 신고한 넷인컴이 17,368달러를 넘어선 사람은 그 소득금액에 따라서 베네핏 어마운트를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167달러 미니몸을 적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그 소득금액이 훨씬 넘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자동적으로 베네핏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요 따로 신청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기타 다시 회사 문을 열었다 다시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 베네핏을 어떻게 캔슬해야 되느냐 혹은 캔슬했는데 다시 어떻게 갱신하느냐 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로 EDD에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설티파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베네핏을 중지할 수 있거든요 가령 다음 주부터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설티파이를 중지하면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겁니다 또는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설티파이를 갱신하면 다시 활성화하면 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DD 카드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DD 카드가 만들어지면 휴대전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EDD 패스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 패스코드를 받으면 해당 EDD 대비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웹페이지는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그 웹사이트 링크를 제가 걸어놓겠습니다 카드를 최근 3년 동안 발송받은 사람은요 그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혹은 EDD 카드가 중간에 오다가 우편으로 분실됐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으면 BOA 웹사이트로 가셔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도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주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